자 그러면 팀장님 이제는 오늘 저녁에 있을 22쪽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일단은 트럼프 발언은 이것만 놓고 보면 미증시는 3% 4% 지금 현재 시간으로 4% 정도 빠지고 있으니까 그걸 반영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ECB가 중요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ECB가 여기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할 예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유럽 쪽에 가장 큰 문제 있는 데가 이탈리아죠. 이탈리아가 전국을 다 막아버렸잖아요. 이동금지. 이런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을 했지만 일단 이탈리아도 이탈리아지만 그리스. 그러니까 그리스의 GDP의 대부분이 관광과 선박. 그런데 그런 쪽들이 이번에 직격탄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발 제정위기. 물론 이탈리아는 제조업 강국이긴 하지만 여기도 관광이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독일이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로 어저께 메르켈이 실망하면서 고개를 팍 숙이면서 전 국민의 70%가 감염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여기들면 이게 집단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ECB에서 여기서 트럼프처럼 그냥 우리 나중에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또 실망매물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적극적인 대응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은 이제 남유럽 쪽에 이슈가 불거질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신용 리스크로. 경험이 있죠. 그쪽은. 그래서 가만히는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저께 금이 빠졌어요.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안전자산의 금도요. 금이 한 1% 넘게 빠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 논리들이 좀 있지만. 일단은 그중에 하나 새로운 뉴스가 나온 게 뭐냐면. 금 가격이 좀 빠진 이유에 대해서 일부 남유럽 쪽이나 이런 쪽에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을 좀 팔 수도 있다. 그런 게 아닌가. 그게 예전에 남유럽 사태 때 그랬어요. 금이 계속 올라가다가 갑자기 훅 빠져요. 그런데 그게 뭐였냐면 남유럽 쪽 중앙은행들에서 금을 좀 매각을 했던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거든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부각된 거. 그러니까 지금은 안전자산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요. 지금 시장은 모든 눈과 귀는 21호. 그다음에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으로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결과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아니면 트럼프에 이어서 또 다른 실망감으로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전역이죠. 우리 좀 지켜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가 4% 이상 안 빠지면 내일은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저희 하우스가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가장 나쁘게 올해를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은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좋아질까 이런 말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호재성 재료에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트럼프가 조금 거기에 실망을 많이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